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등기 얘기를 좀 할게요. 자, 갑이 토지가 있고요. 의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제가 얘기하는 가등기는요. 순수한 의미, 두 가지 의미의 가등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의 가등기. 아까 제가 길게 이름 얘기했던 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 뭐 이렇게 있잖아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가등기. 이게 하나 있는데 이걸 순수한 의미에서의 가등기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가등기를, 그런 가등기 특성을 어디에 이용해 먹느냐? 돈 빌려주고 물건 담보하는 데 이용하는 걸 담보 가등기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 순수한 의미의 가등기가 특성이 뭐냐면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자, 우리가 제가 이 얘기를 빠뜨렸던 것 같은데 자, 보세요. 법률 행위를 하면, 즉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이 바로 취득이 되나요?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절차 다 밟고 등기까지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등기가 돼야 물건을 취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건이 변동하려면, 즉 권리가 변동하려면 등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등기의 효력은 권리를 변동시키는 효력도 있다. 이거 말이 되죠? 그렇죠? 등기해야 권리가 변한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이전이 된다며. 그러면 등기의 효력은 권리를 변동시키는 효력도 있다. 이게 말이 되잖아. 그것도 더 자세히 얘기하면 물건을 변동시키는 효력이 있다. 뭐에? 등기. 그래서 등기의 우선적인 효력, 가장 핵심적인 효력 중에 하나가 권리 변동이에요. 등기하면 권리 변동이 있다. 그런 효력이 등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가등기는 그런 효력이 없어요. 이 말은 가등기를 해도 권리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갑에서 을한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권리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소유권이 여기로 가요. 그런데 갑에서 을, 얘를 가등기권자로 해서 가등기를 했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했어. 그럼 소유권이 이한테 넘어가느냐? 이 얘기예요. 안 넘어가요. 그냥 소유권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 누가 소유권자 계속? 갑이. 그래서 우리가 가등기는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결국은 등기의 일반적인 효력이 없다. 이 얘기야. 물건 변동의 효력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만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가등기 자체로가 아니라 가등기에 기한 변등기를 했을 때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위 보전. 그거를 우리가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한다. 예를 들면 갑의 물건을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을한테 생기는 권리. 이 상태에서 물건이 생기나요?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이전등기 청구권이 생긴다고 그랬잖아. 그거 뭐라고 부른다고? 채권의 성격이 있다고. 채권. 그렇죠? 청구권. 채권. 그럼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가 이거를 아까 이중매매 같은 거 설명했잖아요. 얘한테 팔아치워가지고 이전등기 해줘버려. 그게 그러면 원인 무효가 아닌 이상 얘는 이걸 가질 수가 없잖아. 이게 풍속에 반하지 않는 한 이걸 가질 수가 없어. 그 풍속에 반해도 이거 입증하기 힘들어. 그럼 얘 입장에서는 매매 계약하고 나서 잔금 치르고 이전등기 할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버리게 되어버리면 저걸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불안한 거란 말이지. 그런데도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건 뭐야? 얘가 가진 게 채권이기 때문에 그래. 만약에 얘가 소유권을 가졌다 그러면 소유권의 기한, 물건적 청구권 행사하면 되잖아. 왜 내 물건을 님들 맘대로 하느냐? 반환 청구, 방해제거 청구 이런 거 하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채권적 청구권밖에 없다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와도 얘들한테 직접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생각해낸 게 내 청구권도 좀 어떻게 공시해놓을 수 없느냐? 이 얘기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도 좀 공시해놓을 수 없느냐?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라는 이 가등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가등기. 이거는 부동산 등기법상 인정되는 가등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건 순위 보전의 효력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갑구에 앞에 건 다 내비두고 2순위에 갑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이 소유권자죠. 그리고 지금 얘들 둘이 계약해가지고 세 번째 가가지고 을 앞으로의 가등기 해줬어요. 을이 요구해가지고 을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딱 했어. 등기부의 이름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이렇게 나와요. 이거 가등기 해놨어요. 자 이 상태에서 소유권자 누구? 갑이죠? 권리 변동이 안 일어난다고요. 물건 변동이 안 일어난다고 이 상태에서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순위 보전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이 상태야 그냥. 자 이 상태에서 갑이 저 물건 팔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또 원하는 사람 있으면 팔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가격이 합치가 되고 그러면 매매 계약을 또 해요. 그러면 이전 등기를 해줄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병 앞으로. 이전 등기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했어요. 여기까지 등기 아무 문제 없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을 하면 등기관이 신청서를 보고 서류들 보고 이걸 기록하는 게 등기라고 그랬잖아요. 등기부에 그대로 옮겨 적는 거예요. 이게 등기관이 할 일이고 이게 등기야. 그런데 그 내용이 등기할 수 없는 내용이면 등기관이 기록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관할 위반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가 동작구죠. 동작구에 있는 물건을 동작구 등기소에 가서 등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관악등기소에 가서 신청을 했어. 관악등기소 가서. 이런 걸 관할 위반이라고 그럽니다. 관할을 벗어난 거야. 이렇게 되면 관악등기소에서 어차피 등기소에서 해줄 건데 우리가 동작등기소에 연락해 줄게. 하느냐? 안 해요. 안 해.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신청서를 휙 던져버려요. 이걸 각하라고 얘기해. 형식상 안 맞는다. 이 얘기예요. 형식상 절차가 안 맞을 때 던져버리는 걸 각하. 안 받아주는 걸 각하. 형식적인 건 다 맞는데 맞으면 어떻게 해요? 각하할 일이 없죠? 그럼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내용을 보는 거예요. 내용을 봐서 이유가 없다 그러면 기각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등기가 등기할 것이 아니거나 이러면 안 받아줘. 각하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신청들 들어갔을 때는요. 이거 다 등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등기해준다고 이렇게.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이제부터 소유권자 누구? 병. 이 등기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말소 안 됐으면 살아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을이 여기 순위로는 5번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해가지고 을 이전 등기 이 가등기 얘기하면 본등기 한다. 본등기가 뭐예요? 이전 등기죠? 보존하고 있던 게 이전 등기 청구권이었잖아. 그 청구권 행사잖아 지금. 그럼 본등기는 이전 등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을 앞으로의 이전 등기 이렇게 나왔어요. 이 등기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등기관이 이대로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소유권자 누구? 을이 되고요.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느냐 얘기죠. 중간에 꼈죠?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낀 이런 걸 처분 등기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처분 등기는 등기할 것이 아닌데 등기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할 것이 아닌데 등기된 거를 등기관이 발견하면 직권으로 말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관이 이 본등기 하면서 따로 이거 말수해달라고 신청을 안 해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수해버립니다. 물론 이전 등기 같은 거는 말수 등기 따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둡니다. 대기 이제 보면 우리가 저당권 설정했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 했죠? 돈 빌렸죠? 돈을 다 갚았어. 그럼 그 다음에 뭐해요? 저당권 등기 말수하죠? 그렇죠? 말수하면 등기부에 어떻게 표시가 나오냐면 그 저당권에 빨간 줄이 이렇게 한 줄이 중간에 쭉 가요. 글자에다가. 그리고 밑에 가보면 몇 번 저당권 말수했다라는 등기가 나와요. 이게 말수 등기란 말이야.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따로 말수 등기 같은 거 안 합니다. 앞에서 보세요. 앞에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갑한테 줬어요. 얘가 보존 등기를 했다고 쳐. 그리고 얘한테 이전 등기 해주고. 그리고 얘가 얘한테 해주고 얘 이전 등기. 이런 거 말수 안 해요. 그냥 그대로 둬요. 이런 거 그대로 있어도 얘가 소유권자가 아닌 거야. 맨 끝에 나온 놈이 소유권자야. 그래서 따로 말수하는 등기가 없어요.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말이 직권 말수지 이거 말수는 안 합니다. 그냥 그대로 둬요. 대신 이건 효력이 없는 등기죠. 심지어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병이 은행이야 은행. 은행에 돈 빌리고 은행에서 여기다 저당권 설정해놨어. 순위가 이렇게 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을이 가등기 했어요. 가등기 위한 본등기 했어요. 그러니까 병한테 갑이 돈을 빌렸지. 그리고 얘는 병은 저당권 설정해. 저당권자야. 이런 상태에서 을이 가등기 위한 본등기 해버려요. 그럼 이건 뭐예요? 중간에 낀 이것도 처분 등기 일종입니다. 이런 저당권 등기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건 직권 말수. 아까 이전 등기 같은 건 말수 등기는 게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두지만 말수의 효력이 있는 거고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 같은 경우는 이건 직권 말수. 말수 직접 하니까 이거. 그래서 주말 한다 그래요. 우리 그래서 빨간색으로 쭉 한 줄 긋는 거예요. 그리고 말수됐다는 표시하고요. 중간에 낀 거.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가등기 하면 본등기 하면 이 가등기는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여기서 등기가 나왔지만 이 등기의 순위는 여기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말수 당하는 거예요. 직권으로. 이게 순위 보전의 효력이야. 그러니까 가등기로는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가 본등기 하면 비로소 위력을 발휘하지. 이게 순수한 의미의 가등기예요. 이런 매매 같은 거 했을 때 이렇게 털릴까 봐 걱정돼서 미리 청구권을 보전해 놓은 가등기. 이게 순수한 의미에서 가등기예요. 지금 설명드린 이런 식으로 이용합니다. 질문이 있는데 가등기 시점은 그 잔금을 지금 받으려면 대학금을? 그건 당사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죠. 얘하고 얘가 처음에 합의해서. 그런데 보통은 돈 다 받으면 가등기 해주죠. 가등기 하는 경우에 발등이 부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잔금을 안 치러도 가등기를 미리 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잔금을 치러도 가등기 하는 경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금 좀 아끼려고 나중에 이전등기 하려고 가만히 있다 당할 수도 있지 않아. 그러니까 내친김에 가등기나 해놓고 이렇게 가는 것들이 있고. 어쨌든 이렇게 되는 가등기. 저는 이런 걸 순수한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수한 저치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부동산 등기법에 나와 있는 가등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가등기들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가등기들이고. 이런 가등기는 권리 변동, 물권 변동의 효력은 없지만 순위번전의 효력이 있다.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본등기 하죠. 그러면 소유권을 의리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느냐 이 문제예요. 물권 변동이라는 거. 이때 취득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물권 변동은 가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물권 변동, 소유권 취득은 여기서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리, 소유권 취득은 여기서 했지만 순위가 일로 올라간다 이 뜻이에요. 순위보전의 효력. 이게 부동산 등기법에 나와 있는 가등기고요. 이런 걸 쭉 이용해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좋죠. 하다 보니까 돈 빌려주는 애들이 가만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날 저당권만 이용하다 보니까 짜증나. 돈 한 번만 안 갚으면 몇 개월씩 걸리고 이렇게 회수하는 게. 너무 짜증나. 그리고 많이 벌고 싶은데 안 돼. 그래서 고민한 게 아까 양도담보, 매도담보 이런 거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가혹한 것 같아. 자기들이 해도. 그래서 생각하는 게 가등기 해놓고 돈 빌려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부동산 등기법에 가등기 하는 게 나와 있잖아. 그걸 이용해서 돈을 빌려주고 담보하자. 그럼 보세요. 돈 빌려주고 소비대차 계약하고 이 물건을 담보로 잡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가등기를 부동산 등기법에 나와 있는 가등기 그 특성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도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로 들어가요. 이름이. 똑같아. 저 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가등기 해놨어. 그래서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저게 양도담보였으면 어떻게 해? 의리 입장에서는 가비 돈 안 갚으면 뭐 조치를 취할 것도 없이 내 거잖아. 그냥. 그렇죠? 그게 좀 너무 가혹하다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가등기 해놨어요. 의리. 자, 가비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가등기 얘기하면 본등기 해가지고 가져버리겠다는 얘기지. 그렇죠? 여기 특성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용하는 걸 우리가 담보 가등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동산 등기법 상에서는 이렇게 이용하라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이용하는 걸 담보 가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채무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양도담보도 그렇고. 폭리를 취하게 된다고 그랬죠? 누가? 얘가. 물건값하고 빌려준 돈하고 너무 차이가 나. 과거에 막 일 빌비지 했단 말이죠.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이러다가 나라의 근간이 날아가게 생겼어. 그래서 만들게 된 법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런 가등기가 많이 행행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규율하면서 아까 말했던 양도담보나 매도담보도 특성상 폭리를 취하는 부분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같이 다루게 됩니다. 그럼 그 법은 왜 나왔다고? 그 법이 왜 나왔다고? 왜 나왔어요 그 법이? 심심해서? 법이 왜 나왔어요? 폭리 취하는 거 막으려고 나왔잖아. 그럼 그 법에다 뭐라고 써놓으면 돼?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폭리 취하지 마 이렇게 써놓으면 되잖아. 그걸 얘기하자면 이렇게 청산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놓는 거예요. 1억 빌려주고 10억짜리 잡아놨으면 청산할 때, 즉 얘가 돈 안 갚을 때 이걸 가지겠다 그러면 청산하고 가져라. 9억의 차액이 있죠? 이거 주고 가져가라 이 얘기예요. 이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요지야 요지 이게. 아시겠죠? 그러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도 돼. 해도 되는데 너 너무 심하지 않냐? 청산 절차에 관한 게 나와요. 그러면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요. 부동산 등기법에 나오는 순수한 의미의 가등기를 이런 담보 잡는 데 이용했다. 그래서 담보 가등기라고 부르고 이런 담보 가등기는 만약에 이렇게 담보 가등기가 돼 있는 가등기가 돼 있는 물건이 경매 들어갔다 그러면 그런 경매 절차 속에서는 저당권처럼 취급해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당권처럼 취급해준다 이 얘기는 담보 가등기권자도 물권자처럼 취급해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같은 거 준다라는 얘기예요. 배당 순서에 들어가서 내 차례보다 뒤에 있는 애들보다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힘을 준다. 이게 담보 가등기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그거예요. 등기부상에 담보 가등기라는 말로 안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기 나오는 이름하고 똑같이 나와. 그래서 중요한 건 채권액이 얼마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이름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게 순수한 의미의 가등기인지 부동산 등기법상의 순수한 의미 아니면 이거를 담보쪼로 이용한 담보 가등기인지 그것만 봐서는 판단이 안 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대개 보면 법원에서 경매 신청 들어왔는데 등기부고 이런 권리가 있으면 법원에서 먼저 그 가등기권자한테 연락합니다. 통지합니다. 네 가등기가 무슨 가등기인지 알려다오라고 그러면 답변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답변을 한다. 그럼 답변 한 대로 취급해 줍니다. 제 거는 담보 가등기입니다. 제 거는 그냥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 취급을 해주고요. 그러면 순수한 의미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저당권처럼 취급 안 한다는 얘기예요. 배당도 없다라는 얘기야 그런 거는. 아시겠죠? 하지만 이게 담보 가등기라고 통지를 해오면 알려오면 저당권처럼 취급해 준다 이 얘기입니다. 법원에서. 그런데 이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알려줘도 되고 안 알려줘도 된다고 했잖아. 법원에서 물어봤는데 다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하고 안 하고는 자유야. 그렇죠? 그런데 말을 안 해. 제 건 뭡니다 하고 얘기를 안 해. 그럼 답답해지는 거 누구야? 법원이 이제 답답해지지. 그런데 경매는 진행해야 되잖아. 그렇죠? 이럴 때 법원은 일정 기간,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일이면 2주일 안에 통지했는데도 얘기 없다. 이렇게 되면 대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로 취급하고 경매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실질상으로는요. 이 가등기가 1순위에 해당된, 제일 먼저 이렇게 해당된다 그러면 일단 대답할 때까지 진행 안 하고 정지시켜 놓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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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